나의 갈기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흙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기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의 갈기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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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